안녕하세요 달해골순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올 봄에 농사지었던 감자 판매하고 난 비품, 불량품들을 감자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썩히고 있는 과정이에요. 7월 20일 날 수확해서 깨끗이 세척 후 8월 1일에 담았습니다. 많이들 전화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감자 전분 삭히는 과정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전분가루가 뽀얗지 않다 그리고 떡을 빚어도 감자 떡을 빚어도 익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 과정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드릴까 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감자 알갱이가 아, 냄새도 대단해요. 네, 지금 썩고 있어요. 1년의 과정을 걸쳐야지 많이 감자가 잘 썩어요. 감자 전분과 껍질만 남아요. 물과, 수분에 대한 물과 그런데 100일 만에 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달 만에 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사계절을 다 숙성을 시켜야지 많이 깊은 감자 가루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숙성된 감자 가루가 떡을 빚어 놓아도 설익지 않고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답니다. 추억 때문에 많이들 해 드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예, 부모님 생각나서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다고 해서 그 추억을 더듬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금방 되는 거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1년을 사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 지금 이렇게 보시면 8월 달에 담갔지만 감자 형태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삭고 있는 과정입니다. 100% 다 삭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또 하나의 팁 감자 가루를 가지고 감자 송편을 빚는다고 하시는데 그냥 유튜브 방송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익반죽이라고 말씀들 하실 거예요. 익반죽 익반죽은 맞지만 감자떡을 빚으실 때에는 감자 가루 반죽을 팔팔 끓는 물로다가 반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감자떡을 쪄을 때 설익지가 않습니다. 그 점 꼭 팁으로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떡을 빚어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유치님들께서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익반죽 하되 어설프게 끓은 물이 아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부으셔야 되세요. 감자 가루에 그렇게 하셔서 반죽하셔가지고 떡을 빚어드시면 아주 맛있는 감자 송편을 완성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답니다. 예, 밤 늦은 시간에도 문자 연락으로도 받고 예, 급하신 것 같아서 주저없이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도 예, 잊지 마시고 감자 가루는 푹 숙성시킨 1년 정도 삭힌 감자 가루로 요리를 만들어 드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깊은 맛의 감자 요리 감자 전분 요리를 드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